xsfm입니다. p o d e r a 강하지 않은 산뜻한 신맛 뒤에 달콤한 향미 더치 엔살바도르 shb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아르케 더치 커피 두번째 사연은 오랜만에 이수원씨의 사연이에요. 화개장터의 지역유지 신웅 부자 안녕하십니까 UMC님 한승준님 서상준빈정수석님 조물주님 화개장터의 이수원입니다. 오랜만에 메일을 드리네요. 그러게요. 오랜만입니다. 사실 그동안 신기한 진상도감을 만들어도 신기한 진상도감 무슨 파브르 진상기 그런 책 있잖아요. 중국에도 그 책 있고 한국에도 나온 걸로 있는데 한국의 도깨비 이런 거 설화나 민화 속에 있는 그런 것들 도감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느낌 한국의 개진상 어떻게 생겼는지 관상 관상학적으로 본 미래생이랑 콜라보레이션 하셔서 어떤 캐릭터를 라틴어 학명 이런 거 만들고 몽따주 다 일일이 채집해서 괜찮겠네요. 신기한 진상도감을 만들어도 될 만큼 신기한 진상들이 있었고 이런저런 소소한 좋게 됨은 있었지만 진상이야기야 너무 식상한 소재고 소소한 좋게 됨은 사용거리로는 조금 모자라 열심히 청취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아주 신박하게 좋게 되어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저는 고향으로 온 이후 스트레스성 폭식 등의 다양한 이유로 1년 반 사이에 15kg이 쪄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래 체온과 무관하게 독이 되곤 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유를 알겠거든요. 이렇게 안 하던 분이 1층 노동을 하면 진상만 만나면 그 자체로 폭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두 분이 방문하셨을 때는 이미 진행형이었고 어느덧 마인부우가 되어버렸습니다. 손오공의 숙적 저희 세대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인데 드래곤볼을 보지 않은 세대들도 이걸 인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인부우 하면 딱 떠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세대들 드래곤볼 안 볼 건데 그렇죠. 아무튼 마인부우가 되셨대요. 그런데 마인부우도 옛날에는 날씬해서 그런가? 핏한 체형 마인부우가 있고 나중 그다음 마인부우도 또 다른 마인부우 두 분이 방문하셨을 때는 이미 진행형이었고 어느덧 마인부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겨울에 저희 동네에 놀러오신 친한 형님이 저를 보고 도저히 못 봐주겠다며 저에게 두 세션 분량의 수업료를 줄 테니 PT를 받으면서 살을 빼라고 하셨고 저는 쾌척해 주신 돈을 들고 휘트니스 센터를 찾았습니다. 얼마나 각별한 사람은 그냥 진짜 돈을 주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마인부우 얘기 나왔으니까 좋은 사례인 게 마인부우는 그 체형으로 어디든 날아다니고 세상을 멸망시킬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원래 마인부우 같은 체형이 사실 굉장히 인자강 체력이에요. 인간 자체가 강한 그래서 마인 마컨트 같은 느낌 맞아요. 원래 그렇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크로네시아 출신의 어떤 그런 역사다.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상 만날 때마다 폭식한 게 계속 이렇게 변한 거면 또 무릎이 못 견디고 관절이 못 견디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동이나 구례에는 휘트니스 센터라고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저 왜 없는지 알아요. 왜요? 거기는 동네 사람들이 맨날 춤추고 있거든. 운동이 된다. 운동이 된다. 굳이 GX가 뭐가 필요해. 따라서 저는 근처에 가장 가까운 도시인 순천으로 PT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요? 그게 가까운 도시인데 순천이야? 이게 또 화개장터의 재미있는 점이죠. 경상도에 사는 사람인데 가장 가까운 번화가는 전남으로 갑니다. 편도 약 40분 정도의 거리이지만 이 지역에서 그 정도는 생활 권역이라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닷가 말고 중부 권역의 특징이죠. 게다가 PT를 시작한 이후로 운동에 재미도 붙고 살도 꾸준히 빠지고 있어 시간만 나면 순천으로 나갔습니다. 화개에서 순천으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데 제가 주로 이용하는 곳은 일명 청소골길 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구례에 조금 못 미쳐있는 간전면에서 산을 넘어 순천의 청소골로 가는 오래된 도로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오래된 도로가 화개에서 순천으로 가기에는 가장 거리가 짧고 시간도 다른 길에 비해 크게는 10분 정도 짧은 데다 길이 약간 험하고 구불구불하여 다이나믹한 주행이 가능하여 그 길로 주로 다닙니다. 이게 차량 성능 테스트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옛날 도로 좋아하죠. 그렇죠. 저 뭡니까 로드런너가 뛰어다니는 길 로드런너가 뛰어다니는 거는 사막이라서 굉장히 직진이에요. 근데 산길을 가끔 빙빙 돌잖아요. 아 그런가 흥흥하고 이렇게 빙빙빙빙빙 돌아가는 또한 저는 약간 으시시하거나 무서운 분위기를 좀 즐기는 편입니다. 아 호러매니아들 있죠. 비행기를 탈 때면 항상 태블릿에 항공사고와 관련된 다큐를 보면서 비행기를 탑니다. 묘한 심리네요. 비행기 사고가 나는 장면에서 터뷸런스가 오면 4D 영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짜릿하거든요. 이 정도는 죄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청소골길은 오래된 산길인 만큼 가로등조차 없는 암흑구간이 길게 있습니다. 국도 가면 진짜 헤드라이터 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저는 이제 여수 처음 갈 때 호남의 고속도로들이 생기고 오래되지 않았을 때 였어요. 민정고속도로들이 많이 생겼죠. 그런데 이제 공사 중이니까 도로에 가로등이 아직 설치가 안 된 고속도로들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 곳은 상향등을 계속 켜고 가도 어두워요. 맞아요. 그 길을 밤에 달릴 때 유튜브에서 공포라디오 같은 것을 틀어놓고 달리면 오싹함이 짜릿합니다. 어제도 저는 운동을 마치고 순천국에 열린 외식업 경영자 모임에 나갔다가 저녁 10시가 넘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평소처럼 공포라디오를 켜놓고 달리는데 갑자기 아랫배가 살살 아파왔습니다. 아랫배 장르로 급전환합니다. 그렇다면 무섭다가 더러운 얘기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짐이 이상한 것이 이건 절대 집에 도착할 때까지는 커녕 앞으로 얼마 못 버틸 상황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현명해지는 부분이 있죠. 정확하게 계산이 나옵니다. 이건 40분짜리다. 어딘가에서 빨리 차를 세우고 버리고 떠나는 이것은 지금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분단위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쿠킹타이버 땡땡 이러면 하지만 근처에는 당연히 화장실은 민가 도 별로 없고 가로등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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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습니다. 그냥 길가에 차를 세우고 근처 숲에서 해결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 공포 라디오를 들으며 으스스함을 즐기는 것과 암흑에 가까운 산에 직접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평소 길가에 항상 있긴 했지만 그 용도를 알 수 없었고 관심도 없었던 작은 부스 같은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옆에 보고 있는데요. 사진이 있어서 이건 정말 이수원씨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용도를 알 수 없고 관심 가질 일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건물이에요. 작은 건물이라면 그냥 이동식 화장실 같이 생긴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럼 저는 자주 다니는 길이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저기 화장실이 있네? 알아둬야지. 아 기억한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수원씨 평상시에 장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 건물에 문이 닫혀있었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문이 활짝 열려있었고 게이머의 시각입니다. 아이템이 있구나 이거. 미션이 있구나. 술탄 던지고 닫혀있으면 신경 안 쓰다가 술탄을 던져요. FPS 장르고요. 저는 그 건물의 용도가 간이 화장실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일단 차에 가지고 다니던 프레시 라이트와 휴지를 가지고 화장실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프레시가 있어야죠.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느낍니다. 왜요? 달려가 보았대잖아요. 아니면 돌아온다는 뜻인데 굉장히 지금 허세를 부리고 있죠. 조건을 다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예상대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재래식 화장실 형태의 간이 화장실이었고 아주 더러웠으나 그걸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 조금 무서워져서 차로 돌아가 트렁크에서 정글도를 꺼내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일을 보았습니다. 트렁크에 왜 정글도가 있는 거죠? 이게 농어촌 지역의 차주의 트렁크의 구성이죠. 프레시와 정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글도는 밖에 있는 민정수석이 더 잘 알 텐데 조금 멀리 캠핑 다니는 사람들은 정글도 쓸 줄 알죠. 냄새가 심하고 냄새가 심하고 날벌레가 몇 마리 주위를 날아다녀 짜증이 났지만 일을 해결할 수 있어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정글도로 날벌레를 쫓으며 뒷처리를 하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나뭇가지 같은 것이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을 보는 중에 길이 지나가는 차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니 머리털이 쭈뼛하고 섰습니다. 동물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소리는 발자국 소리가 되어 화장실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우 이런 거 진짜 쭈뼛쭈뼛 소름 끼치죠. 그러니까요. 밤에 갑자기 슥슥 소리 나면 사실 지구가 인간만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이거나 귀신이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7.1채널이잖아요. 현실은 발자국 소리가 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얼마 전에 들은 공포라디오에 화장실 귀신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바지를 입고 정글도를 고쳐지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딘가에서 제 핸드폰이 아닌 다른 핸드폰 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벨소리는 착시나리 벨소리 같은 것은 아니고 이 공포매니아 착시나리 벨소리는 어떤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음악은 까먹었어요. 제가 음악은 까먹었어요. 근데 그 착시나리가 벨소리 공포영화 아니에요? 흔한 갤럭시 시리즈의 기본 벨소리였는데 힌트죠. 안드로이드폰이고 가장 많이 팔리는 폰이고 기본 벨소리다. 연령대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선명하지 않았고 뭔가 벽 너머에서 들리듯 조금 거리감이 있었지만 어디에서 나는지 방향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소리가 나는 방향을 가늠할 수 없죠? 그러면 위나 아래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런가요? 다른 방향은 좀 쉽게 잡습니다. 이거 아래라면 굉장히 클리셋인데요? 그렇죠. 빨간 휴지 주가 빨간 휴지 주가 아니면 손 나오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얘기는 현실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진심으로 두려움에 입사였습니다. 이건 좋게 된 정도가 아니라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 너머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 안에 있나보네.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순간 사실은 말투가 이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이고 이 안에 있나보네. 네. 된거였겠죠. 누군가 문을 잡아당기더니 열리지 않자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비명도 나오지 않아 정글도를 꽉 쥐고 귀신이건 뭐건 문이 열리면 두 쪽을 내버리겠다는 각오를 다줬습니다. 귀신은 두 쪽이 나지 않을 텐데요? 게다가 그 어떤 것들도 그 한 칼에 두 쪽이 나지 않습니다. 사과? 요즘 칼과 관련된 예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쪽은 쉽게 안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려온 말이 저를 현실로 데려왔습니다. 누가 문을 잠갔나보네. 이번에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어쩌나 이 안에 있나본데. 다시 여자 목소리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두 사람이 문 밖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불떡. 불빛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불만 켜놓고 문을 잠권나보네. 아니 왜 이렇게 답답하게 누가 만약에 불빛이 잠가져 있으면 누구 있어요라는 말이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듣는 게 분명하다고 전제할 수 있는데도 혼잣말 아니면 자기 아는 사람한테만 말하는 습관이 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대답하기 타이밍을 빨리 줘야 될 일인데 계세요. 누구 계세요가 나와야 되는데 문을 잠궈났나보네. 무슨 일일까. 급했으려나. 얼마나 급한겨. 이러면서 계속 계속 대화가 들리자 저는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독한 화장실 공기가 피해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지만 일단 상대가 귀신은 아닌 것 같다는 것에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긴 해야겠고 문을 벌컥 열면 밖에 있는 사람이 놀랄 것 같아 일탄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안에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나가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에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저를 보며 기겁을 했습니다. 주위는 암흑천지인데 화장실 안에서 웬 남자가 정글도를 들고 나오니 놀라는 게 당연했습니다. 남자. 아이고. 뭐꼬. 아저씨가 제 정글도를 보고 놀라시자 저는 정글도를 뒤로 숨기며 두 분을 안심시켰습니다. 아 일이 급해서 들어왔는데 너무 무서워서 들고 들어온 거예요.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네. 대답. 사람은 맞는겨. 아 이런 말을 실제 현실에서 들을 수 있군요. 뭘 봤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비인간성에 대해 크게 항의할 때가 아니면 현실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인겨.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네. 제이슨이라는 살인마입니다. 라고 농담을 하고 싶었지만 우리는 왜 모두 이런 극한의 타이밍에 농담을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까요? 제 뭐? 교포신갑네. 제이슨이 살인마인데 웃으시면 웃으시면 더 놀랍겠네. 시골 로보부가 제이슨이래. 총각 드립 좀 치네. 말도 맞어. 저도 집에 가면 있는데 야광이라예. 2버전이요. 3버전이요. 리메이크는 안 쳐주제. 라고 농담을 하고 싶었지만 좋지 않은 선택인 것을 알기에 네. 맞아요. 걱정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이순씨의 지금 제가 감정에 이입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그런 대답을 할 기회가 또 어딨다고. 두 분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시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아까 여기서 볼일 보고 핸드폰을 핸드폰을 아니다 떨구고 같은데 혹시 주웠어요? 아. 그 말이 되는구나 이제. 그 와서 소리가 아래에서 났을 가능성이 있죠. 저는 핸드폰을 보지 못했기에 못 보았다고 하자 아주머니는 직접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불빛을 비춰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두리번거리셨으나 찾지 못하자 저를 보며 진짜 폰 못 받는겨 전화해보니까 벨소리가 안에서 나던데 저는 아까 제가 들은 벨소리의 정체가 이 아주머니의 핸드폰 벨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듣긴 했는데 핸드폰은 못 봤어요. 다시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자 아저씨께서 다시 전화를 걸었고 다시 벨소리가 화장실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동시에 설마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니길 바라며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 안을 비춰보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스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묘사가 좀 있습니다. 화장실 주의보 화장실 주의보 알람 같은 걸 좀 만들어놔야겠어요. 이건 어떻게 알람을 만들어요. 버그코어 알람 만드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하하하하 더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건너뛰어주세요. 저는 변기 아래의 변기통 안에서 희미하게 빛을 내는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하하하하 그리고 핸드폰이 희미하게 빛을 내는 이유는 그 핸드폰 위에 제가 조금 전에 본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수연씨가 덮었죠? 하하하하 내용이 있으나 내용이 있으나 제가 잊지 않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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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을 덮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빌리언즈를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데 자주 나오는 어떤 정치 공작 같은 증거를 덮었어요. 화장실의 조선일보 하하하하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속담 같은 게 없어서 아쉽네요. 조선일보처럼 덮다. 하하하하 철저하게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도록 덮었다. 그럼 이제 이수원이 핸드폰 덮듯 한다. 하하하하 그럼 이제 아주머니가 항의하고 네가 검찰이가 이걸 와덮노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가 틴커테일러 솔저스파이냐 자 아주머니는 폰의 상태를 확인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니 저게 왜 응가 속에 있노 총각 저거 총각똥이라예? 저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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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살면서 듣기 힘든 말이네 하하하하 저거 네 똥이 당신 것이야 아기 때는 들을 수 있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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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기 때 들은 건 기억도 안 나기 때문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리고 아기한테는 뭐 다시 묻진 않으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똥이겠거니 하는데 하하하하 근데 또 아기가 되묻지도 않고 그거 왜 물어보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 큰 성인이 인생에서 어 네 똥이냐라는 것을 하하하하 어떤 그 원망 섞인 상태로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듣는다는 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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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서 묻는 거 하하하하 저는 긍정도 부정도 못했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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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총각동이라 얘는 멋진 말이네요 그러다 따라 들어오신 아저씨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뒷주머니에다 폰 넣고 다니지 말라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니까 흘리고 다니지 그리고 흘릴 거면 좀 좋은 데다 흘리지 똥까네 흘리나 아그 들어보라 그러자 아주머니는 저에게 남의 핸드폰에 은가를 쌉니까 유짜끼고 적반하장의 새로운 우화가 탄생했습니다 아니 미안해할 경우는 다른 모든 경우가 있죠 그곳이 화장실이 아닐 경우 그러면 이수연씨가 잘못한거죠 선반에도 넣고 갔는데 그 위에 똥을 싸면 안되죠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하기도 어렵구요 아주머니가 제게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 내가 급한데 일 보기 전에 화장실 부쇄식 변기 안에 남의 핸드폰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논리라면 떨어뜨린 어차피 이수연씨가 사건을 덮기 전에 어떤 사건 위에 얹어져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논리라면 왜 남의 핸드폰 밑에 똥을 싸놨나 라고 찾아다니면서 여기에 되묻기 테크닉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아 이거 아주머니 핸드폰이냐고 되묻고 왜 남의 응가 밑에 핸드폰을 갖다 놓냐고 하면 됐네요 아주머니는 왜 남의 핸드폰 밑에 남의 똥 밑에 핸드폰이 돼요 왜 제게 화를 내는지 짜증이 살짝 났습니다 아저씨 저거 이거 진짜 이상해 재밌다 재밌어 재밌어 저거 저 총각동이니까 총각이 꺼내주소 이게 어떤 억지를 쓰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대단합니다 사실 이 억지 쓰는 걸로 하자면 이 빌런들은 비교적 평이한 빌런들이에요 흔한 빌런들이에요 근데 이 흔한 빌런들이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별의별 신기한 코멘트가 다 나옵니다 총각동이 난 왜 이렇게 총각하고 똥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어요 아저씨 똥이니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총각 똥이니까 총각이 꺼내주소 이런데 물론 그 상황에서 내가 유부남이면 어쩌으려고 그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야 저 저 총각 아닌데요? 그렇게 되물어야 됩니다 저 사실은 살인마 제이슨인데요 직접 꺼내주시면 안 될까요? 아까 그 총각동이니까 총각이 꺼내주소는 이제 아주머니가 하실 말씀인가 보다 아 그래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하려는데 아저씨가 끼어드셨습니다 마 니 제정신인가 니가 흘려놓고 왜 이 사람한테 뭐라 하는데 니는 똥 싸는데 밑에 뭐 있나 보고 싸나 그렇게 내가 뒷주머니에 폰 넣고 다니지 말라 했나 안했나 아줌마 당신이 나한테 그러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똥까네 뭐 떨굴 수도 있지 왜 나한테 타박이고 타박이 역시 프레임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똥까네 뭐 떨굴 수도 있죠 물론 뭐 불합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만 이 둘은 서로 사랑합니다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저씨 됐다만 유리도 다 깨지고 배터리가 빨리 단다며 이게 바꿔라 아주머니 바꿀 때 바꿔도 암에 있는 OO이랑 OO이 과로 아마도 손자 손녀 OO이랑 OO이 사진은 우짱이고 그럴 때 이수원씨는 대답을 해줘서 안심을 시켰어야죠 클라우드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클라우드는 어쩌시고요 그럼 또 아저씨가 화내고 빼고 말았지 여기서 근데 또 프레임이 바뀌어갖고 이 아주머니 또 화나시고 OO이랑 OO하고 이 청각 OO이랑 OO사진 위에 똥을 싸고 그럼 또 아저씨가 끼어들고 감성적으로 세상에 제일 이쁜 손자 손녀 위에서 똥을 쌌다 와이파이 연결시 30백업 누르라 했나 안했나 이러면서 갑자기 눈앞에 벌어진 부부싸움에 저는 이걸 어쩌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차로 도망가서 튈까를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는 진짜로 제 똥 아니라고 해야죠 저는 지금 똥을 싸려다가 당신들이 와서 지금 싸지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제 똥 아니다 사실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뭐 아줌마가 김이 나는데 온도계 대보고 침으로 된 거 스테이크 익을 때 급쓰는 걸로 내가 이를 짤고 갖고 다니지 정글도보다 더 가져다니기 힘든 아이템이에요 내부 온도가 70도 이거 5번 됐다 법의학자 약간 이런 느낌 코로나 화장실에서 조금 멀리 세워진 1.5톤 트럭이 보였는데 그 차가 두 분의 차라면 저는 충분히 따돌리고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저씨께서 아주머님께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기 있으라 그렇게 말하시고는 아저씨는 휘적휘적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 아주머니는 제게 내가 저런 걸 남편이라고 30년을 살았다며 신세한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 안 했으면 되게 서운할 뻔했어요 이게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이건 어떤 훈훈함의 전조죠 한국적 서사의 어떤 훈훈함의 전조입니다 저는 훈훈한 결 해피엔딩의 전조입니다 일단 한탄을 해야 돼요 저는 이 종잡을 수 없는 전개에 정신이 멍해져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느낀 공포감은 이미 은하계를 넘어 사라졌습니다 차에서 돌아온 아저씨는 흔히 가제트팔이라 불리는 긴팔 집게 같은 것을 가져오셨습니다 저는 아저씨를 도와 불빛을 비춰드렸고 아저씨는 가제트팔로 몇 번의 시도 끝에 폰을 집어 올리셨습니다 아저씨는 아주머니께 폰을 들이밀며 이수원씨 착해요 사람이 불빛을 비춰줍니다 도와줬어요 내 똥 아니라고 가면 될 일을 일말에 내가 싼 똥이니까라는 어떤 양심 때문에 내가 싼 똥은 내가 책임져야지 라는 어떤 양심 때문에 아저씨는 아주머니께 폰을 들이밀며 엄마 받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주머니는 몸을 뒤로 빼시며 은간 묻은 걸 왜 나한테 들이밀어 라고 하셨고 아저씨는 놀리듯 아주머니에게 핸드폰을 더 들이미셨습니다 정말 짧은 사이에 지나친 급전개에 저는 잠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두 분께 잠시 기다리시라고 한 후 차로 돌아가 트렁크에 굴러다니던 비닐봉지 하나와 물티슈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때까지 아주머니를 놀리시던 아저씨께 잘 잡으시라고 하고 휴지와 물티슈로 대강 폰에 묻은 채 닦고 비닐봉지에 폰을 담아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말 맞다나 일단 제 거긴 하니까요 아 수거 그렇게 상황을 정리하니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저에게 잘가라고 인사를 하시고는 차로 돌아가셨고 저도 차로 돌아가 정글도를 트렁크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보니 두 분의 차가 계속 저를 따라오시는 걸로 봐서는 이분들도 화계면 근첩분들이신 듯 했습니다 어쩐지 경상도 말투를 쓰시더라니 아 아니에요 딴 데 사시는 분인데 잠깐 죽일까라고 고민해서 넌 많은 걸 알고 있지 않나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는데 죽이야 쓰겄는데 이러면서 저놈이 덮으려고 했으니까 결자 해제해라 이러면서 보소 내 성에 안 차는데 이러면서 그냥 죽입시더 이분들 차에는 막 언얼도 같은 게 있고 되게 긴 손잡이에 다소 지저분하고 정신 혼미한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줄입니다 나는 이수원씨 감사합니다 정말 화장실 사연이 보통 넘치거나 새거나 해서 더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러울 수 있다를 알려주는 새로운 장면이었어요 이제까지 나온 제가 청취자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작가로서 이 방송 작가로서 저의 성향에 대해서 화장실 사연 잘 안 다룹니다 요새 대장 사연 많이 외면당해요 그럼요 근데 이제 사상 최강의 대장 사연이 나왔다 송각 저거 송각동이나 해 이거는 진짜 살면서 이수원씨 굉장한 행운입니다 이런 말을 듣다니 현실계에서 이수원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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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